율곡의 성장기 제1화 율곡이의 생애에 이은 2화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율곡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율곡의 생애에 관한 부분은 조선시대식 전기류의 하나인 행장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 율곡은 3살 때 말과 글을 깨우쳤고 7살 때부터는 어머니 사임당에게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배웠다. 그 결과물로 율곡은 7살 때 이웃의 사는 인물의 소임배상을 묘사한 진복창전이라는 인물전을 지었는데 후일 4학위 때 실제로 그 주인공이 앙역을 적지 않게 담당한 소임배로 밝혀졌다고 한다. 8살 때에는 오원유시 화석정이라는 시를 지어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석정, 숲속 정자의 가을이 이미 깊으니 쓸쓸한 나그네의 상념은 끝이 없구나. 멀리 물길은 푸른 하늘과 닿아있고 설이 맞은 단풍은 붉은 해를 향하고 있네. 산은 외로운 둥근 딸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다네. 변방에 저 기럭이 어디로 가는지 울음소리가 저무는 구름 속으로 끊어지누나. 율곡과 사임당의 관계는 서로 독실하게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도하는 아들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가르치면서 서로 성장하는 사제 관계이기도 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제 관계가 아니라 평생의 정신적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 그래서 율곡이 16세 때 맞이한 사임당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커다란 정신적 방황을 겪게 했다. 그는 3년 상을 마친 뒤 1년간 봉은사, 금강산 등 전로산으로 헤매는 생활을 하고 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것은 율곡의 생애를 통틀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방황이었다. 한편 이때의 불교 사찰 방문은 후일 그가 관직 생활을 할 때 반대파들이 두고두고 그의 파직을 주장하는 데 빌미가 되기도 했다. 13세부터 29세까지의 율곡의 삶은 과거시험을 즐기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들의 경우 평균 30세에 늦게는 40세에야 겨우 한 번 어렵게 등과하는데 율곡은 13세 때 진사 초시에 장원 급제한 이래 무려 9번이나 장원 급제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29세 때는 한 해에 생원시, 진사시, 그리고 대과까지 급제하는 등 세 차례나 등과했다. 이러한 과거시험에서의 장원 급제 이력으로 인해 그는 구도장원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과거시험 지상주의자였던 것은 아니다. 동호문답에 제시되었던 그의 주장과 같이 그는 인재의 등용을 과거시험 출신자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올바른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시험 출신자가 아닌 이들 중에서도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이를 추천받아 요직에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곡의 관직생활 율곡은 오늘날의 재무부 실무직에 해당하는 호조자랑을 시작으로 관직생활 초년이라고 할 수 있는 4, 5년 사이에 예조자랑, 사관원 정원, 사원부 지평, 성균관 직강, 이조자랑 등을 두루 역임했다. 호조 예조, 이조자랑은 각각 국가 재정예법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직이고 정원 지평은 국왕이나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를 간쟁하고 탄핵하는 실무직이며 직강은 조선 최고의 학문과 문장을 관장하는 실무직이다. 또한 그는 선조 1년인 33세 때의 서장관 자격으로 명나라에 다녀옴으로써 공식적인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문무를 접하는 기회도 누릴 수 있었다. 명나라에 다녀온 직후에는 홍문관 교리를 역임했다. 바로 이때 사과독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연구 휴가의 결과물이 바로 동호문답이다. 율곡이 중앙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36세인 1571년 때의 민생을 직접 접하기 위해 청주목사에 부임했으며 3년 후인 39세 때 다시 황해도 해주목사에 부임하기도 했다. 지방관 시절 그의 민생에 대한 높은 관심은 특히 향약의 강구 실시로 나타났다. 청주목사 시절 그는 서원향약을 지어 청주목 백성들을 상대로 직접 향약을 시도했고 해주목사 시절에도 지난번 향약을 보완하여 해주향약을 작성하고 직접 실천했는데 이 향약은 후일 조선 향약의 표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또한 그는 기타 여러가지 민생 관련 정책들을 직접 개혁하여 해당 지역에 망설이지 않고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그가 직접 실시했던 개혁책들 가운데 하나는 동호문답의 구체적인 대안의 예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 정도로 그의 개혁책은 모범적이고 성공적이었다. 40세를 전후한 시기부터 임종 전까지 10년 동안은 율곡이 형식적으로는 중앙의 요직을 두루 역임함으로써 정치가로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듯 하면서도 결국은 성사시키지 못한 안타까운 시기였다. 이 시기의 율곡은 일단 홍문관 직제학, 사관원 대사관, 사헌부 대사원 등 국가의 언론과 학문을 책임지는 부서의 최고 수장직에서부터 국가의 문무인사권 전체를 관할하는 이조판석, 병조판 서직까지 고루 역임하는 등 외향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중용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자리로 이직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탄핵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율곡 스스로 사직하거나 하여 실제로는 그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포부를 제대로 실천할 기회가 없었다. 예컨대 후일 한국 붕당사의 효시가 되는 김요원과 심의겸의 일로 조정의 견해가 분리되었을 때 율곡은 이것을 붕당 조짐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든 봉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데 반해 반대파들은 이러한 율곡의 태도를 놓고 지속적인 정치적 공세를 취했고 선조는 선조대로 율곡의 건의를 늘 좋은 제안이지만 시기상조라며 건성으로 듣고 넘기는 시기였다. 이에 율곡은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 실망하여 사직했다가 그래도 유자의 사명감에서 발로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출사하는 등 사직과 출사를 반복했던 것이다. 율곡의 저술 세계 율곡은 핵심 관직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에도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점 또한 조선시대 연후학자들과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물론 조선시대가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이 정치를 하는 지식인 지배체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정치가들은 누구나 유교 지식인이었고 따라서 문집 한두 건쯤 남기지 않은 정치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저술을 남김으로써 조선시대 지성계나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제아에 머무르며 학문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배 시기에 지적 작업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퇴계가 주로 한직으로 돌면서 학문활동을 병행했다면 성우이익은 관직 생활에 대한 미련을 접고 제아 생활로 일관했으며 다산정 양룡은 유배 시기에 대표적인 저술들을 지필했던 것이다. 그만큼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삶과 훌륭한 학자로서의 삶을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일 게다. 율곡은 어려운 이 양자의 삶을 병행했던 드문 인물이다. 한국 지성사의 큰 획을 그는 율곡의 학문과 사상의 세계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성리학 곧 요즘의 철학 분야와 경세론 곧 사회과학 분야가 그것이다. 율곡이 인심도심설이나 답성원 등의 글들에서 펼친 이길 원론적 이기론 곧 성리학적 업적은 이기원론에 입각한 퇴계 이왕의 업적과 함께 이후 각각 기호학계와 영남학계로 나뉘는 조선의 양대 산맥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의 성리학적 업적은 조선 성리학의 찬란한 금자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세론과 관련된 율곡의 저술은 다시 네 분야로 나뉜다. 성악론 혹은 군주론, 정책 건의서, 교육학, 그리고 기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분야의 저술들은 대부분 이후 해당 분야에서 고전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첫째, 율곡의 군주론 혹은 성인론인 성악지면은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을 이론적으로 추구하여 현실 군주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던 방대한 저서로 퇴계의 성악식도와 함께 조선시대 주자학적 군주론의 고전이 되었다. 둘째, 율곡이 관직 생활 중 심없이 조정에 제출했던 재반정책 건의서들 곧 동우문답은 물론 만원봉사, 진시폐소, 사대사강겸진세척동서소, 심우육조, 진시사소 등은 동서붕당 조짐의 해소책 강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납제도의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확립, 서울소통과 공사천송량법 제안 등을 통해 불공평한 신분제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와 위화감을 해소할 필요성, 교육제도 개혁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가의 백년대계 모색 등 당대의 가장 기묘한 문제와 그 해결책들을 담고 있다. 율곡의 이러한 정책 제안서들은 당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처방책의 방향이 시대를 초월한 이론적 깊이를 갖춘 것들이어서 후일 실학 사상가들의 전범이 되었다. 셋째, 율곡은 학문과 교육의 대중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즉 그는 사서우경헌해를 편찬하여 사서우경의 한글화를 시도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유교 및 주자학의 대중화를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학교 모범을 지어 구체적인 학교제도 개혁안을 제출했고 경목요결과 소학집주 등을 저술하여 아동교육에도 깊이 있는 대안과 해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율곡이 45세 되던 해에 지은 기자실기와 다음 해에 완성한 경연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실기는 유교에서 실천적인 이상 사회의 모형으로 간주하는 주 문화의 상징인물인 기자가 조선으로 동례했다는 설에 관한 것으로 기자조선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저술이다. 기자실기는 기자가 조선으로 온 만큼 조선이야말로 중화 곧 문명의 본고장이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후일화 17세기 이후 형성된 조선중화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한편 경연일기는 율곡이 선조에게 경정과 정책을 강의하면서 주고받은 내용과 감회를 적은 것으로 율곡의 인식세계는 물론 경연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시대 군신 간의 대화구조와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1차 자료의 성격도 풍부하게 지니고 있고 나아가 당대 정치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끝으로 율곡의 생애와 관련된 1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율곡에게는 나름대로 자치론적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면모가 있었던 듯하다. 이미 앞에서 청주목사와 해주목사 시절에 그가 향약을 시도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그의 공동체주의적 경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1세 때 관직 생활에서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펼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100여 명에 이르는 대가족을 이끌고 처가가 있는 해주 석담으로 들어가 자치규약인 동거개사를 선포하고 구족으로 구성된 자치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다. 율곡은 34세 대던해인 선조 4년 1571년에 친구들과 석담 구곡을 구경한 후 이곳에서 응가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일찍이 이런 지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석담에서의 이 구족 공동체 생활은 경제적인 이유로 오래 유지되지 못했지만 이는 관직 생활을 할 때나 재하에 있을 때나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못했던 율곡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하겠다. 다음 제 3화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